게시록 구조 게시록 구조 게시록 구조 게시록 구조 게시록 구조 여러분 게시록 구조를 보면 게시록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 대체적인 줄거리가 뭐였습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게시록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자주 구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일곱 교회 나오는 게 오늘 일곱째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뗍니다. 일곱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 이야기가 이어져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후에 바벨론의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비유한다고 보면 정확해요. 바벨론의 제국이 폐망을 하고 멸망을 하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천년 왕국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의 풍경이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이 게시록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곱 교회 두 번째는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게시록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중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은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재난이 임할 것인가 이것을 미리 우리가 듣고 깨닫고 공부함으로써 오늘이라는 현실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경고케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육장의 일곱 인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인 오늘 요한계시록 두 절을 읽었네요.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 색깔이 무슨 말이죠? 흰말이에요. 흰말. 그리고 그 탄자가 뭐를 가졌어요? 화를 가졌고 또 뭘 받았습니까? 멸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과연 이 흰말 탄자가 누굴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 심지어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그림이 뭐 멸류관도 받았겠다. 끔적말도 아니고 깨끗한 흰말을 탔겠다. 게다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걸로 보아서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켜요. 이 오해의 큰 이유는 이와 아주 비슷한 그림이 유한기시록에 또 한군데 등장을 해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성경을 좀 보시다. 유한기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제 우리 자막을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 12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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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안국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을 곧 전등하시니 맹렬한 진노에 돼도준 그를 밟겠고 요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오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우리 지금 방금 요한계시록 19장 아주 비슷한 장면이죠? 비슷한 장면 때문에 6장의 희말을 탄자와 19장의 희말을 탄자를 읽다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적인 실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희말 탄자의 신분에 대해서 일단 6장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19장의 존재는 누군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데 자세히 본문을 읽다 보면 매우 정확하고도 미세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무슨 말을 탔어요? 희말을 탔어요 그리고 또 둘 다 멸류관을 받았어요 멸류관을 쓰고 멸류관을 받았어요 둘 다 또 뭘 가지고 있죠?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히 읽지 않으면 슬쩍 읽다 보면 두 사람이 그냥 비슷하거나 한 존재를 슬쩍 다른 모양으로 설명하지 않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먼저 6장의 관을 보시다 멸류관 3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희말, 멸류관, 무기를 가졌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미세하죠 매우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6장의 멸류관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한글로 써줬는데 헬라 말로 나오네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어떤 멸류관을 얘기하냐 하면 전쟁 또는 운동 경기에서 수여하는 당시 누구나 잘 알려진 그런 멸류관입니다 6장의 이 희말을 탄 사람이 받아든 관은 정확하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19장의 관은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은 어떤 성격을 가진 관인가 하면 왕권을 인정받은 분이 쓰는 실질적인 왕관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19장 5절, 6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9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지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에 맹렬한 진노의 보도주표를 밝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안왕의 왕이오 안주해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9장에서 디아데마타라는 헬라마리 갖는 멸류관의 종류는 대관식 때 왕의 머리에 얹어지는 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장의 멸류관과 19장의 멸류관은 명칭 자체가 틀려요 6장은 전쟁이나 또는 운동 경기 중에서 승리한 자에게 얹어지는 관이라면 19장의 관은 디아데마타 실질적인 왕권이 인정이 되어서 그 왕권의 통치를 시작을 알리는 그런 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흰말을 탄 자의 존재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예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보십시다 무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6장의 무기는 활이에요 그렇죠? 활로 돼 있어요 그런데 19장의 무기는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활이 아니고 뭡니까? 검이 나왔어요 무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 활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많이 등장을 하는가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곡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곡은 북해 끝에 마곡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마곡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 이름이 외자예요 그런데 이 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종류가 뭡니까? 활입니다 그래서 활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쓰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은 적어도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무기예요 부정적인 무기 그런데 이 활에 대해서 조금 더 기시로 구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에게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거기 10절을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10절에 보시면 전갈이 등장을 하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이 전갈은 보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쏘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화살을 얘기합니다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야려는 권세가 있더라 다섯 달이라는 기간은 한시적인 겁니까? 영원한 시간입니까?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그냥 둬요 뭐의 준동을 악한 자들의 준동을 그냥 둡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주로 그때 이들이 잘 써먹는 방식의 무기가 활이에요 자, 거둬도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그래서 살은 화살을 말한다 이자의 권세는 5개월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11절을 아까 못 읽었는데 11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에게 사다라 히브리오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오 자, 11절을 잘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악한 자의 권세자들에게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오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어디 비슷한 이름 많이 들었죠? 아바돈이오 누구냐면 곧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입니다 아폴로 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신화를 어느 정도는 기초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신에 이어서 성경을 그 다음 보십시다 그리스 신화의 아폴로의 무기는 바로 활입니다 자, 우리 조각상을 하나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조각상 이게 이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어디 박물관에 빛이 된 건지는 모르는데 저 조각상이 누구의 조각상인가? 아폴로의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손에 뭘 갖고 있죠? 활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민망하네요 아폴로가 주로 쓰던 주 무기가 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걸 누가 흉내를 냈는가 하면 이러한 헬레니즘의 배경으로 로마 황제들은 항상 뭘 갖고 다녔어요? 활을 갖고 다녔어요 문양을 보시면 지금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니 이런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황제들이 말하자면 활을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고과하게도 많이 증가 자료가 남아 있죠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는 로마에게 사실상 먹혔는데 로마는 그리스 문화와 문명에 먹혀버리고 만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의 역설이죠 이렇게 해서 이 아볼로는 세상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로서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19장에 흰말을 탄 자의 존재는 누굽니까? 무기는 뭡니까? 검이에요 검 그런데 검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무기가 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검 그래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사실은 경제, 국방, 정치, 문화가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결국은 진리 싸움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내년에 올해인가요? 총선이 있다면서요 총선 때 각 지역마다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제3당 할 것 없이 나와서 이제 그럴듯한 구호로 또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귀를 마음을 흔들고 즐겁게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투표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헛구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GMP 4만 불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구호나 정책마저도 우리는 무슨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재정의 부가 백성들을 한 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던가요?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힘들어져가고 회개해져 갈 뿐입니다 요즘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옆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쪽 집단이 있어요 늘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전전긍긍하면서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정치에 뛰어드는 건 반대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간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스펙과 다양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중요한 실질적인 명분 아래 모여든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일에 쏠림 현상을 갖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투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비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이 비판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진리 싸움이에요 그런데 진리 중에 제일 힘든 문제가 뭘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제야 해석을 해? 아니 거의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두 절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곱 인을 떼는 분이 결국 누굽니까? 우리 6장에 보면 일곱 인을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지난 시간까지 울었죠 요한이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일곱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봉인을 떼는데 그 안에 내용에 그리스도가 나올 수는 없죠 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 또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을 갖는 거죠 이런 간단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6장에 흰말을 탄 자는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낸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럼 흰말을 탄 자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곧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로써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의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단이냐 아니냐의 적그리스도냐 아니냐의 굵은 기초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중요한 초점은 이제 6장이 적그리스도인 건 알았어요 그리고 19장에 그 흰말을 탄 충신과 진실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초점이 여기 있어요 비슷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다 넘어가요 솟는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가 무엇으로 옷을 입고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성경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이단들이 해석하는 책 중에 가장 잘못 해석하는 책이 요한기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 꼭 요한기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카테고리 논리를 만들어서 아구에 딱딱딱딱 맞게 무모하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니까 성도들은 비슷하니까 그리스도 용어도 쓰고 성경책도 들여다보고 공부도 시켜주고 하니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결국 마지막에는 진리를 어떻게 바로 이해하는가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래서 사도바울이 후배 성도들에게 이런 유명한 글을 하나 남겼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분별하다는 말은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에요 길을 똑바로 낸다 말세 때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냉정한 정신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의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 혼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나 기독교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다 믿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이런 혼란한 가치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내용과 프로그램들은 엉뚱한 방향을 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던 귀신이 귀신 들린 자가 거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무슨 남양 특집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귀신이 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광의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귀신 들린 세상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즘 왜 그렇게 자기들이 배아팟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테러를 가하고 엊그제에도 계속 지금 보도에 등장하고 있는 그 엽기적인 사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입에 담아내기도 싫어요 그 기사 보기도 싫어요 들리니까 들었는데 정말 읽기도 보기도 싫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보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귀신 들린 세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를 동의 공동체라는 마을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가 거주하는 장소는 죽음의 가장 결과적인 상징인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 세상의 정확한 묘사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한복판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얘기는 뭐죠? 나를 그냥 이대로 두십시오 마지막에는 전 그렇다면 저 돼지 떼에게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전부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떼들이 바다로 달려 들어가 2천 마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독립 사람들은 결국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마을에서 떠나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생명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제 옷을 입고 그제서야 온전한 인간성이 회복되어서 멀쩡히 앉아 있는 모습에는 관심 없어요 저런 사람 우리 마을에 그냥 뒀다가는 저 말 한마디에 돼지 떼 2천 마리가 죽었는데 아마 그 지역은 돼지 농사를 지었던 마을 같아요 마을 완전히 쑥받되겠다 떠나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무슨 논리가 먼저였습니까? 경제 논리, 돈의 논리가 우선이었어요 이게 귀신들려는 세상 아니고 뭐예요? 게다가 요즘은 얼마나 교묘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어디에 속매하면 사실에 속아요 그 이단들이 금리빨도 만들고 왼팔도 길어지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켜요 그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번 참석했다가 은혜 제대로 받고 나서는 뻑 가요 와 여기구나 여기구나 드디어 길을 찾았다 그래서 뭐라고 야단을 치면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이면 진리입니까? 진리와 사실은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이면 진리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사실이라는 현상에 다 넘어가고 다 속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자본자들이 재밌죠 이것들 봐라 그냥 사실이라니까 다 넘어오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패턴을 보면 무엇이 교차되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이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인으로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기적이 나타나고 다시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그 말씀을 신적인 권위로 확정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온전하고 충분하며 완전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경이 들어가지 않거나 온전히 번역이 되지 않은 오지 같은 데서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절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섣부른 고백입니다 있어요 기적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적보다는 무엇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우리 3.1교회의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 10년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나가면 그 기초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꽃이 피어지고 결실이 날 때 그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먹다 보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끼 불고기 해가지고 바베큐에서 잘 먹으면 어? 1cm 컸네 눈에 띄어요? 우리 성장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크는 애도 봤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1년에 15cm 크고 그러니까 살이 터지고 성장통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성장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장기가 그러나 제일 늦게 자라는 게 인간 아니에요 제일 천천히 자라는 게 인간 아니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낮이 아니할까 싹이 트지 아니할까 걱정하지 말고 선교지 10년 가서 안 되면 20년 가고 20년 가서 안 되면 자식들 키워서 또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뚜껑 열고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역사를 넘어 보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말씀을 전한 사람도 가고 들은 사람도 가지만 그 말씀은 살아서 하늘에서 내려진 비가 이 땅에 결실을 내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지듯이 언젠가는 그렇게 꽃피고 열매맺고 결실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게시록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보세요 여기 결정적으로 웃기는 문장 하나가 뭐냐면 이겼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이런 본문을 미세하게 봐야 됩니다 이긴 게 아니라 이기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건 못 이겨요 누가 이기느냐 우리 성경을 직접 찾습니다 게시록 17장 14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앙의 왕이시오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가 이기세요 만주해 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이기신단 말이에요 19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19장 아까 보았던 본문이죠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5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건 어린 양이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잘 보세요 결국 마지막의 승리는 뭐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진리 진리가 이기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리게 얘기할 거예요 진리게 이런 조크는 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 이기입니다 말씀 이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으면 살지 못하듯이 매일매일 이 영의 양식을 꾸준히 공급받고 영의 양식에 늘 허기가 지고 목마른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의 검으로 온 세상을 이겨내는 결단과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